얘들아 뭐 여태까지 했던 거 뭐 그냥 베스트 뭐 이런 거 같던데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오 야 오 이게 안 들어가? 상대 패스 기가 막혔는데 이게 안 들어가? 엔투 엔스터 오 컴마 1대1이다 친구 아까 안 들어간 거 이걸로 퉁침 1대1 헐게 왜 이러는데 가자 아가비 이거 땅으로 줬으면 오히려 좋았을텐데 역시 라모스가 짱이다 킹모스다 킹모스 킹바퓨 오 오 킹바퓨 킹바퓨 가니 Leva 우 Auch 짱이링 와우 까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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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뚫렸지? 아니 저기 왜 있지 저게? 내 생각엔 저기 없었어야 했는데 저게 있네 게잉 아 아 길다 오 오우 오우 총이 37픽이네 왜 높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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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 좀 바꿨어요 혹시 풋버스 일정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풋버스 일정 알고 계신 분 다음 주인가? 다음 주면 선수 그냥 팔아야되는데요 와우 다음 주 다른 거예요? 3월 4일이에요? 그러면 각 피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3월 4일 예정이에요 어? 잠깐만 아니네? 3월 4일이면 다음 주 맞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났는데요? 팔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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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아야되요 그냥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냥 수술을 내지 뭐 판타지요? 판타지는 또 뭐예요? 풋버스랑 다른 거예요? 어? 어? 야 아 몇 번 출전하면 1업 해주고 그러면 풋버스가 아니네? 풋버스 왜 안 하죠? 아 아 막시메이프 판타지였어요? 오 그냥 팔아야겠다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파는게 정답인거 어 오 동의하지 말고 팔아야 후술은 그냥 좀 몇만 코인 내고 그게 낫지 후술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이 볼 수도 있어요 엘카냐고 떨어질까봐 기세가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면 콩락할 것 같았어 풋버스 3월 8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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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빨리 엘카냐고 벨링업이요 토티카드는 잘 모르겠는데 히어로 같은거는 그럼 저기하면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많아 토티는 모르겠어 잘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레드질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본선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잘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것 목표 일단 다시 써 대형님한테 줬다고 잘하니 수고하셨습니다 레드질런 중간에 텀두고 이것저것 나올거 잘하는 것 이게 지금 시세가 일단건 팩트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빙슛 언트팩이 많아가지고 시세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솔직히 시세가 시세가 예측이 안되가지고 언젠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언젠지를 몰라갖고 그냥 팔아야겠어요 그냥 되고 있는거 팔아야겠다 어쩔 수수도 않는데 원래 스쿼드에 수수도 안되 그냥 완전 대회용 스쿼드 팔았다가 지난만 지난만 카운트 응 스토브 짐 렛츠고! 갑시다 오우씨 우아이랑 존댓 빠르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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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컴플렉스 컨티뉴 마이큰 언더스 포웨스 루스 자이더지니오 와 이거 리익네 자아선인이 상진물이에요? 그래요? 난 내가 아는 자아는 저거밖에 없는데 거기 무협지에 나오는 자아 신고 내가 아는 자아는 그거밖에 없는데 포웨스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 말씀하시는 테오 앤난데즈 선리 기현의 자아라고요? 그건 선리 기현으로도 뭐예요 아 주성치 영화 오오오 주성치 영화 특징 볼 때는 재밌는데 내용 기억 잘 안 나 볼 때는 개 재밌어 내용 기억 잘 안 나 볼 때는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모르는데 내용 기억이 안 나 어? 손오공역? 어 나 그거 봤는데 그거 그거 막 동굴 동굴에서 막 저기하고 나 그거 봤는데 내용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나도 봤는데 주성치 손오공역 하라고 몇 번이나 봤는데 나 윌프리트 자아밖에 모른다 뭐 역시 떡 아, 잘어진 지니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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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잘한 잘한친가봐 아이고 잘한친가봐 아이고 와아 거의 미세 개지렀네 파타랑같이 나와요? 다섯인이라고? 파타를 아는데 아이고 와아 역시 반다이크 밀어내는거 같아 다섯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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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란 어쩔수없어 90 이하에서는 아 까비 어 아니 들어간줄 알았네 아니 들어간줄 알았네 방금 이게 왜 안들어간 오하 크로스 뭐야 야 은바페 할수있어 우와 은바페 해낸다 킹바프 은바페가 좋긴해 오하이란이요 오하이란 좋긴해요 솔직히 안좋진 않아 좋긴 개좋은 그러니까 그야 반만 이제 저는 이제 둘중에 굳이 고르라면 저는 은바페 같이 써야지 같이 쓰면 더 좋고 아 아 아 띵셔바르 빠르기 아니 얻다줘 오 우와 킹 대사르 그저 킹 이것이 왕이다 킹 대사르 선방쇼 미쳤노 한 번 더 아 까비 와 야 돈나르마야 미쳤노 아니 몇길 쳐박노 어 반취 봤지 이거 반취가 안되네 네 이건 들어가야지 와 근데 선방 진짜 몇길을 막냐 도대체 돈나르마 좋긴 해 슈팅 슈팅 9개중에 3개를 선방 아 6개를 선방했네 미쳤네 이 정도면은 뒤에 창출이 은바페가 더 좋아요 꼴뱀만 놓고 보면 뭐 오하이라인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뒤에 창출이 5번 차이 있고 1번 차이 있고 1번 차이 있고 2번 차이 2번 차이 아 아 까비 펜슬로 한번 속아 넘겼는데 그건 안해 홀붕이야 이거 각자 플레이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플레이스타일에는 좀 많아서 이제는 이제는 제 아리지녀 아니 와시 와시 음앞에 제리노 와우 찐놀라 제리노 안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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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안속네 아닝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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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뭐야 반대사르 한 번 넘어지면서 순간이동하네 아까부 다 찰거야 아우 쉣 킹다이크 아니 얻다준이 자기가 싸고 자기가 치워버리네 아 뭐야 밸런스와 와 시라임? 나 밸런스를 하고 있었어 게임 와씨 아 뭔가 이상하더라 아니 게임이 뭔가 이상했어 애들이 막 아니 좀 이상하긴 했어 아니 밸런스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쩐지 좀 애들 움직임이 이상하더라고 이걸 경기 시작하고 28분만에 깨닫네 오오오오 야씨 아우 안올줄 알았는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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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버림 방금 썼으면 다 됐겠네 방금 썼으면 다 됐겠네 방금 썼으면 다 됐겠네 방금 썼으면 다 됐겠네 아니 어디서 esque 통 niep 오오오옹 오오오오오 오우 아 까비 아 까비 아 이걸 왠지 올 때 치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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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뺐네 어 됐는데 방금 어 방금 업사이트도 아니고 지금 됐는데 방금 이걸 끝내네 어 심판 어 이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쉣 잊지 않구만 끊지만 아니 솔라야 와씨 빠르더라 미쳤다 선수가 개좋은데 이 사람 투레 야야 투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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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쟨다 와 야 야 포티 팀 지린다 할 수가 없다 와 큐떡 와 2점 차인데 이게 순식간에 잡히네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까비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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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온! 아 오 오케이 와 와 힘들다 전화 아닌데요 너무 힘든데 오케이 아 뭐야 뭐 it here's a bat in behind for him to chase 예! 아 이걸 못봤네 만에, not quite accurate enough 카풀 Mbappé 아우 오케이, 끝 아우, 이 판 좀 힘들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우, 이 판 좀 힘들었다 아우, 폴란드 밀고 들어오는게 장난이 아닌데 갤러리에서 봤는데 뭐, PC인데 풀스인 척하는 뭐 그런 핵도 있다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거보고, 와 씨, 기술력 개좋네 이랬는데 진짜 있는건가요? 아니, 터치 다비 진올아 우도냐 well, that's how to keep the opposition at bay 어, 수비 집중이었네 쇼트 그 referee is given a corner well, they fancy a short one 진올아 진올아 어, 야 뺏어놓고 어디까지 넘어지는거야 어, 야 음 예 알아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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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줄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 없어졌어 흠 으음 아씨 아씨 아이 누가 봐도 이거 좀 저기였는데 아 타이밍이 좀 그렇죠 아 저 지금 타이밍이네 오우 걸리네 안걸로 주세요 와우 와우 기댄 Jorginho, now with Spinazzola, Pogba, given away by Pogba, well as you can see City haven't seen too much of the ball so far, but that won't bother them because when they win it in deep areas, they've got forward with pace and with numbers, it's been a great counter-attacking display. Wow! Oh wonderful bit of skill. Well, they couldn't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Wash, Saka. Fail to keep hold of it. Jynola. Wow. Jynola. Well, you've got to say an incredible first half performance that score line tells you all you need to know. Paul Pogba. Oh, shit. What do you think? Jynola. He ran the situation defensively and did his job. Saka. Oh, he's got to keep hold of it. 에이 막아 막아버림 흉대사르 키크 하긴 했는데 이걸 막네 아무리 키크 했어도 이건 좀 살치서 들어갔어야 되는 모르긴 한데 이래서 갓대사르를 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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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on a versus 아니? 뭐해? 어어어어어어어 어허허허 아 이 눈방표 뭐해 지드끼리 아이씨 오 큰일났네 오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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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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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갈뻔했네 오오? 이게 들어갈뻔했네 stop 오오..셋 달뻔 아..팍이 다 앞에 꼈나봐 어디가 아래로 있던 무비로? 오우 쉣 흔들린다 어어 아깝다 아깝다 오우 가만 이게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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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다수강우 화장실 눈 다녀올게요 빨리 6경기 딱 끝내고 이제 팀의 대회와 City 네, they played well in the last game but they need to match that performance today it should be a good game, this one Toure 칼트 big chance but he tried in vain to get himself back onside well, he needs to show greater awareness there and hold on to the ball a fraction longer and here's the line-up for team of the year Edwin van der Saar begins between the posts and the lead striker today is Karim Benzema and here's the starting line-up for City Edwin van der Saar begins between the posts Teo Hernandez starts with Trent Alexander Arnold in the fullback position and this tactical set-up they have just the one player in attack an exciting talent who has everything has to be successful Stuart, what do you expect to see from Mbappe? well, he comes alive around the box well, he comes alive around the box he's so good at backing into defenders rolling away from them and then getting off his shots quickly he's so difficult to mark he's so difficult to mark oh, Stuart they might be onto something oh, Stuart then, he might be onto something then, he'll catch us and get it oh, Stuart oh, Stuart oh, Stuart and he lives alone he wants to take it he's so good he wants to hold his head Oh, Stuart it's a quarter what a game he wants to get it it's a quarter and he wants to take it he wants to raise a fight oh, Stuart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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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근데 이 사람 닉네임이 블루선샤인인데 진짜 완전 파란색으로 다 도배했네 니값, 니값 하네요 멋있긴 하네 파란색으로 도배하니까 멋있긴 하네 오오 야야 오이씨 오이씨 라모스 붙잡한 거 어? 아 아깝다 오우 아깝다 오우 아깝다 오우 아깝다 오우 아깝다 오우 아깝다 오우 아깝다 아 안되네 이게 어 아 아 내가 아 쪄어었 쪄어엌 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주소 먹기 땅 끄지매터 땅 끄지매터 아, 땅 아, 땅 아, 땅 어, 역시 킹다이 땅이야 어, 이게 안들어가? 와우, 손 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이거 오아이라니였으면 들어갔다 아 자르지니오라서 안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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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차이? 오오 와 했는데도 2점 차이 어허허 마다리아 잘하나 지노라는 터치 때까지 실삽니다 오 이거 좋은데 이 방법 괜찮네 이거 써야겠다 오 이 방법 괜찮네 오 가운데 지노라한테도 잘 가고 괜찮네 방법 그리고 좋은 볼 오 크루셜 채린지 투레 비에라 카우트 연습 계속 해봐야겠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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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어? 아 아 결국 하나 더 너나도 다행이지 한쪽으로 살았으면 큰일 났다 오우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그냥 로빙으로 줘볼까 오오오오 대게 듣는데 이거 연구 좀 해봐야겠다 이거 이거 약간 새로운 루트 개꿀 루트인데 연구 좀 해봐야겠는데요 방금 계속 떠였던거 괜찮은 루트인데 상대가 맞게 좀 헷갈려야 할 수 있을거같아 상대가 맞게 좀 헷갈려야 할 수 있을거같아 한쪽으로 아주 좋아야 할 수 있을거같은데 스튜어너 네 게임이 어.. 너무 빙난다 어 어니 어니 이게 또 이리로 가는 와 이거 반취 아니야? 반취 아니라고? Kylian Mbappe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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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씨 키퍼 왜이렇게 잘먹어 아잇 잘 맞다 키퍼 왜이렇게 잘먹어 오씨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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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얘 빠른데 비슷하게 인근 빠르네 아 니 이 꽤 너무 단단다 패치해서 너프 당했잖아요 질주 압박이 근데 너프 당한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어요 너프 당한 게 오히려 나한테는 맞아서 기부? 고맙습니다 선생님 땡큐 땡큐 한판 덜었다 일본 친구 같은데 보사해 진짜 중요한 연기 아까 우조랑 명전 진출권 4강 진출권 그래서 박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챔피언스에서 출연하는 상황에서 출연하는 상황이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티는 팀의 대회가 될 것과 함께 하는 팀의 대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대회가 될 것과는 더 힘든 것입니다 델에 참고 싶고 싶지만 제가 생각했고, 그 시간에 처음에 지내되었습니다 이만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 아 이 사람 전술이 완전 니가 없는데? 올공 전술이네 이 사람 전술이 완전 니가 없네 이 사람 전술이 너무 좋습니다 진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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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오 이 사람 화끈하다 엄청 화끈하네 야어씨 오오 여기 계세요 오우 쉣 오 쉣 되게 응급적이네 와 이게 막혀 아 쌍남자 어 와아 야씨 전개 웃어 안도가 끝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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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야 아 와아 아니 이걸 못 넣어 아 위에 줄걸 위에 보고 있었는데 오케이 와 오 뭐야 어떻게 먹었어 오 위험해 오케이 mbappé 와 와 쟤 쟤 개씹상남자다 그냥 올공 때리고 안되면 그냥 나가 남자의 축구다 이것이 쌍남자다 이것이 쌍남자다 갑시다 두경기 오 오 오 오 아 아 아깝다 맞고 들어갔어야지 오 아 루시오 이건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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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Capdevila here's Ramos understandable that the focus of attention is on Kylian Mbappe who today marks his 300th appearance for the club well what a good sign he's turned out to be he's been a top player on the field he's had a good influence in the dressing room and the fans love him what an achievement the error with it now with Toure City pushing forward with options available but quick thinking defensively Zanetti now options are plenty Zanetti the error with it and Bellingham it did look on for them but not to be Zanetti the error with the the error with the Zanetti the error with the Zanetti %1 H 뭐니? 오오 잘한다 어어? 오오오오오옿? 개하다리! 개하다리 오졌고 개하다리 나 방금 패스트캐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음박병에 머리 박힌 장소이 시바다리 와아씨 아이코 아이코 김 앞에 아이고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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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liz 아이코 아이코 아우 아우 이즈선다 그걸 강요하는게 핍하자 이쪽 막을래 저쪽 막을래 계속 강요하는게 핍하자 자이루지녀 나은 하키미 밤바페 그리고 자네티 밤바페 마블러스 앤티스페션 하키미 저거 토튀겠지? 아우씨 빡센데 태어 헤던데스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나 진오라 지금 이렬고 이렬고 아우 이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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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에서 이렬고 어 빡세 오늘 힘들다 열경기만 한게 아니고 이게 아까 그 그 그 그리고 우리 옵 그래서 조용 uploaded 마지막으로 아멘 아멘 와아 아아아아 우와아 그렇습니다. 그는 4백으로! 이제 4백으로! 이겨낙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Mbappe Kain 가린 차 oh it comes to nothing in the end really should have made more of that let's go Well, the weather forecaster has promised us an agreeable day for football and that's exactly what we've got. My name is Derek Ray and I'm joined for commentary by the former Arsenal and West Ham player Stuart Robson and we have live action from the Champions Finals coming right up. Stuart, what are you expecting to see? Yeah, they played well in the last game. Great opportunity! Really important tackle. Toure now with Cout and reading it absolutely superbly. The initial 11 today for the hosts. Gianluigi Donnarumma is the keeper. Carlos Alberto starts with Ashley Cole in the full-back positions. Paul Pogba plays alongside Xavi Alonso in central midfield and up front, Wadimir Smolarek starts alongside Kylian Mbappe. They're showing good patience. Osh! Osh! Ei! 이건 상자의 표정 이낙연 진해 이낙연 밴낙연 정해진 Sergio Ramos at the back. Dirk Kaut starts alongside Yaya Toure in the center of midfield. And rather than use a strike partnership, they've gone with just the one player in attack. Considering the form book, Stuart, Kylian Mbappe has got to be taken seriously here. Well, he's such a natural finisher. He has everything a good goal scorer needs. Oh, sorry, Stuart. Look at this. Oh, Yatu. Yaya Toure. 2판 끝나면 5-5조 한 경기 했겠는데요? 네, 일반 야토도 좋아요. 물론 이제 더 높은 야토가 더 좋지만 일반 야토도 세마네. 일반 야토 계속 그거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아오. 아오 가비. 오C. 어? 좋습니다. 대구경하러 가야겠다.